흉가마당 장밖으로 내리는 진눈깨비를 말없이 바라보던 강산이 입맛을 쩍 따시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컴퓨터 자리에서 강산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미나가 입을 열었다. 탐정님, 무슨 약속 있으세요? 왜 자꾸 창밖을 확인하세요? 아니, 그냥. 오늘은 왠지 의뢰인이 찾아올 것 같아서. 하긴, 요새 의뢰가 좀 뜸하긴 했네요. 그런데 진눈깨비까지 내리는데 누가 오겠어요? 강산은 검지손가락을 지켜들어 좌우로 흔들며 말했다. 미나야, 사건이란 말이지. 시간과 공간을 안 가리고 일어나는 법이야. 날씨는 물론이고 범인들의 그 큰 욕망이 언제 어떻게 발현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말이야. 강산이 미나에게 더 말을 늘어놓으려 하는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잘 지내셨어요? 강산 오라버니? 강산과 미나가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문쪽을 바라보니 무당 백화가 양손에 잔뜩 짐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흠,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오는 것도 그렇고, 백화가 또 뭔가를 부탁하러 온 것 같군. 저 매서운 눈으로 눈웃음까지 치는 걸 보면 틀림없어. 어머, 백화 언니, 이게 다 뭐예요? 미나가 반가운 듯 달려가 백화의 손에 든 짐꾸러미를 받아들었다. 이거? 흠흠, 두 사람 아직 점심 전일 것 같아서 서우동의 유명한 초밥장인한테 초밥 좀 받아왔어. 강산 오라버니 영양제하고, 미나가 좋아하는 프랑스제 초콜릿도 챙겨왔고, 아,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사무실 벽시계가 너무 낡았더라. 우리 탐정님한테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걸로 골라왔으니까 분위기가 날 거야. 강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백화를 바라보았다. 저렇게 장황하게 구는 걸 보면 꽤나 큰 사건이 벌어진 건가? 강산은 일단 별말 없이 백화가 사온 초밥을 먹기 시작했다. 어머, 초밥이 입안에서 살살 녹네요. 흠흠, 초밥 장인이 만든 거라 다르지? 흠, 나는 동네 마트에서 파는 초밥도 맛있더라. 강산이 심술난 아이처럼 실죽거리자 백화가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냐? 흠흠, 호라버니 왜 안 물어보세요?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다 아시면서. 백화도 보통은 아니었다. 강산은 그제야 씩 미소를 보였다. 그래, 무슨 일인데? 백화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신이 탐정사무소에 찾아온 이유를 밝혔다. 실은 얼마 전에 신당에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남편이 악기에 씌여 죽은 것 같다고 씻김꽃을 해달라지 뭐예요? 그래?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폭발해서 죽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흉가 앞이었대요. 흉가? 강산의 눈썹이 일렁이었다. 미나도 젓가락을 멈추고 백화를 쳐다봤다. 네, 지난 몇 달 사이에 그 흉가에서 넷이나 죽었거든요. 오래전부터 흉가로 이름난 집이긴 한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별 문제 없더니 갑자기 줄줄이 사람이 죽어 나왔네요. 흠... 강산은 심각한 표정으로 발장을 끼웠다. 사인은 사고사인데 악기의 짓이라 생각한다고? 게다가 그 사람 말고도 셋이나 더 죽었다고? 나머지 세 명은 어떻게 죽었는데요? 미나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한 사람은 야산에서 스스로 목을 맺고 나머지는 나도 잘 몰라. 아무튼 이번에 죽은 사람까지 하면 그 집 관련해서 넷이 죽은 거야. 그러니 자기 남편도 흉가에 저주에 사로잡혀 사고가 난 것 같다는 거지. 악령에 의해 자연 발화가 된 것 같다나? 경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사로 결론 지었고. 물론 백화 너도 그 흉가에 가봤겠지. 강산은 백화의 표정을 살폈다. 네. 강진동에 있는 오래된 흉가인데 한때 귀신이 출몰하는 걸로 워낙 유명세를 탄 집이에요. 물론 이렇게 연달아 사람이 죽어나간 적은 없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직접 흉가에 가본 바로는 집안에 원기나 악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긴 원기나 악기가 있었으면 백화 언니가 진작 다 처리했겠죠. 미나가 다시 초밥을 입에 넣으며 기분 좋은 듯 말했다. 그렇지. 그런데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사람의 짓이니까 범인을 잡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지. 사람의 일은 우리 강산 오라버니가 동남시에서 최고니까. 백화는 강산을 찾아보며 생끝 미소를 지었다. 그런가? 아무튼 오랜만에 백화 부탁이니 내가 맞도록 하지. 일단 백화 신당에 왔던 의뢰인을 만나봐야 하니까 그쪽에 미리 연락해줘. 내가 찾아간다고. 어머 이렇게 쉽게 부탁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백화가 감탄스러운 얼굴로 강산의 옆자리로 가 덥석 그의 손을 잡았다. 역시 강산 오라버니밖에 없다니까. 순간 강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미나의 웃음포가 터졌다. 강산이 민망한 듯 백화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다. 미나 넌 왜 웃냐? 탐정님 거울 좀 보세요. 얼굴이 엄청 빨개졌어요. 역시 탐정님은 미인에 약하시다니까. 강산은 미나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슬그머니 창 쪽으로 걸어갔다. 아무래도 꽤나 복잡한 사건이 될 것 같군. 그런데 정말 내 얼굴이 빨개졌나? 강산은 손으로 슬쩍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어 온도를 체크했다. 다음날 강산은 백화가 소개해준 의뢰인 고영미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갔다. 강산이 대문 앞에 섰을 때 한 젊은 남자가 막 그녀 집에서 나와 강산을 스쳐 지나갔다. 누구지? 고영미의 집은 작은 마당에 있는 땅콩주택 스타일이었다. 얼마 전 남편이 죽은 집치고는 외부나 내부 모두 깔끔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강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마실 것을 준비해오는 고영미를 관찰했다. 강산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동정하는 표정을 짓다가 빠르게 얼굴을 바꾸었다. 감정이 들어가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그였기 때문이었다. 백화보살님께 전화는 받았습니다. 탐정이시라고. 의뢰인 고영미는 자신이 내준 홍차를 마시는 강산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강산은 그녀의 시선을 의식하며 질문을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 김유천씨가 본인의 자동차 안에서 변을 당하셨다고요?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연식이 오래된 차였나요? 아니요. 구입한 지 1년도 안 된 새 차였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흉가의 악기가... 강산은 답답했지만 속마음을 숨기고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자동차 자체의 결함은 아니었고요? 네. 보험사나 경찰에서도 풀이 난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했어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워낙 전자장치가 복잡해서 이렇게 전소되버리면 뭐가 문제인지 찾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고영미는 건조한 말투였지만 자세히 설명했다. 흠. 그렇군요.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남편분이 왜 악기에게 당했을 거라 생각하시죠? 그야. 고영미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대답했다. 탐정 선생님은 안 가봐서 모르시나 본데 그 흉가가 보통 기운이 센 게 아니에요. 남편이 거길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흐흑. 고영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볼을 타고 내렸다. 강산은 왠지 계속 질문을 하기가 미안해졌다. 자리에서 일어나던 강산은 뭔가 생각난 듯 불쑥 물었다. 그런데 좀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웬 남자분이 집에서 나가던데 누구죠? 아... 남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절 위로하러 찾아왔어요. 흠. 고마운 사람이군요. 그럼 오늘은 이만. 강산은 계속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어 집을 나서고 말았다. 그날 저녁 강산은 미나와 함께 문제의 흉가를 찾아갔다. 흉가는 강진동 변두리의 언덕배기에 위치했는데 근처 주택단지와는 꽤 떨어진 곳이었다. 위나는 눈앞에 있는 마당 딸린 2층 주택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흠.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스타일의 집을 부잣집이라고 했는데 일명 양옥집이라 불렸지. 웬일인지 강산도 들어갈 생각을 않고 멀뚱히 건물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데 탐정님. 왜 안 들어가세요? 아. 올 사람이 있어서. 올 사람이요? 강산의 눈길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어깨에 커다란 배낭을 맨 태상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걸어오고 있었다. 어머. 태상오빠네. 근데 표정이 안 좋은데요? 태상이 가까이 다가오자 미나가 그의 안색을 살폈다. 태상오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창백해. 꼭 벌벌 떠는 사람처럼. 맞아. 벌벌 떠는 거. 나 이런 흉가에 오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 태상의 순진한 모습에 강산이 귀엽다는 듯 피식 웃었다. 태상아. 너같이 수학도 잘하고 컴퓨터도 능한 애가 흉가는 왜 무서워하냐? 보통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친구들은 귀신 같은 거 안 믿지 않니? 그건 탐정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태상은 야속하다는 듯 강산을 슬쩍 노려보았다. 강산은 무척 재미있다는 듯 태상의 말에 대꾸했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아내는 게 즐겁거든. 그게 귀신이든 사람이든. 아무튼 그렇게 무서우면 태상이 넌 내 차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나하고 미나만 들어갔다 올 테니까. 그러실 거면 굳이 왜 절 부르셨어요? 태상은 여전히 원망에 찬 표정이었다. 난 몰랐지. 네가 이렇게 귀신을 무서워하는지. 그래도 둘보다는 셋이 낫잖니. 안 그래? 강산은 태상의 어깨를 툭 치고는 언덕 위에 외로이 서 있는 흉간으로 진입했다. 좀처럼 겁이라고는 없는 강산도 막상 흉가 안에 들어서자 왠지 모를 호삭함을 느꼈다. 흠. 으스스하긴 하구나. 미나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탐정님. 여기 흉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무거운 기운이 절 누르는 것 같아요. 흠흠. 기분 탓 아닐까? 강산이 나름 여유를 부리며 대꾸를 하는데 어둠 속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 빠르게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으악! 강산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미나가 까르르 웃었다. 하하! 탐정님 겁나시죠? 그쵸? 강산은 정색을 했다. 미나야, 나 탐정 안강산이야. 탐정이나 돼서 고양이를 두려워하겠니? 안 그래? 에이, 맞는 것 같은데? 하하! 어슥해진 강산은 날카로운 눈으로 바닥과 건물 외부를 집중해서 훑었다. 이 집에 대체 뭐가 있길래 여길 다녀간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걸까? 강산은 말라 죽어가는 정원수들을 슬쩍 둘러본 후 돌로된 계단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미나는 준비해온 플래시를 강산과 하나씩 나눠갖고 열심히 실내를 비췄다. 아무리 봐도 그냥 버려진 짓 같은데? 그러게요. 오히려 안에 들어오니까 덜 무서운데요? 미나는 어느새 적응이 되었는지 강산보다 앞서서 2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올랐다. 강산도 그 뒤를 따랐다. 흠,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았던 것 같은데? 강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미나가 용케 듣고 대물었다. 왜요? 가전제품에 먼지가 쌓여있긴 하지만 모두 최신형 모델이야. 내부도 나름 리모델링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여전히 흉가라고 불린단 말이지. 그야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렇죠. 미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고 강산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강산은 사람들에게 흉가라 불리는 이 오래된 집이 몹시 궁금해졌다. 흉가를 훑어본 강산은 미나, 태상과 함께 사무실 근처 치킨집으로 가 저녁 대신 치킨과 맥주를 마셨다. 캬, 시원해! 미나가 오백을 단숨에 들이킨 후 치킨 다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흉가라고 해서 긴장했는데 귀신이 우릴 무서워하나? 왜 아무 일도 없죠? 미나가 강산에게 말했다. 흠흠, 그러게 말이다. 아무튼 미나 고생했다. 많이 먹어. 태상이도 차에서 대기하느라 고생 많았고. 강산이 앞에 놓인 맥주를 들어 건배를 하려고 하는데 태상이 일 얘기를 꺼냈다. 탐정님, 제가 차에서 기다리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어, 그래? 뭔데? 오늘 다녀온 흉가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멀쩡히 사람이 살았던 곳이에요. 어머, 탐정님 말씀이 맞네요? 미나가 닭다리를 뜯으며 놀랍다는 듯 말했다. 혹시 소유주가 누군지도 알아냈어? 태상은 대답 대신 자신의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내 직접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에요. 강산은 노트북 화면을 가득 채운 중년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디서 본 사람인데? 두러지게 화면 속 남자를 쳐다보던 강산은 뭔가를 떠올린 듯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아, 이 사람 기진규 아니야? 맞아요, 탐정님. 이름이 기진규예요. 태상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다. 헤, 이거 이리 재밌어지는데. 갑자기 강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사람이 누군데요? 미나와 태상의 눈이 강산의 입에 집중됐다. 기진규는 10년 전쯤 활동했던 유명한 금고 터리범이야. 일각에서는 대도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했지. 그런데 기진규가 그 흉가에 살았다고? 태상아, 혹시 기진규 현재 소재 파악할 수 있어? 강산의 말에 태상은 잠깐 머뭇했다가 입을 열었다. 이 사람도 죽었어요. 뭐라고? 강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다음날, 강산은 아침부터 태상을 사무실로 불러 강진동 흉가에 대한 정보와 그곳과 연루된 사람들의 자료를 찾았다. 흠, 10년 전 깜쪽같이 사라졌던 기진규가 흉가로 소문난 강진동 주택을 작년 가을에 구입했구만.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조차 꺼려했던 집을 말이야. 그런데 그곳에 거주한 지 석 달이 지난 시점에 기진규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고, 그 후로도 그 집과 관련돼서 죽은 사람이 3명이야. 그 중 나상욱이란 사람은 흉가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괴안에게 죽임을 당했고, 이영훈이란 사람은 야산에서 목을 매죽었고,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남편 김유천은 흉가 앞 도로에서 자동차 폭발 사고로 죽었다.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난 강산은 머리가 지끈거리는지 양손 엄지로 관자놀이를 꾹꾹 눌러댔다. 창가로 간 강산이 창문을 열자 제법 쌀쌀한 바람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미나야, 거기가 정말 흉가다면 말이지. 아, 아니다. 이건 백화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지. 강산은 하던 말을 멈추고 불쑥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우리 탐정님 바쁘시네. 태상 오빠, 우리 배고픈데 피자 시켜 먹을까? 아, 좋지. 피자 먹으면서 자료나 더 찾아야겠다. 미나와 태상이 피자를 먹으며 사무실을 지키는 동안, 강산은 백화신당에 가서 백화를 만났다. 어머, 강산 오라버니가 이 시간에 웬일로? 백화는 막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신당을 나가려던 참이었다. 급히 물어볼 게 있어서 시간 되지. 아, 그래요? 백화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신당 벽시계를 슬쩍 쳐다보더니 강산을 내실로 안내했다. 뭐, 바쁜 일 있어? 아, 그게 싫은.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30분 정도는 괜찮아요. 응, 그랬구나. 그럼 짧게 묶고 갈게. 보통 흉가로 알려진 곳에서 사람이 죽는 경우에 그 유형이 어떻지? 그게 궁금해서 직접 찾아온 거야. 흠흠, 역시 열심히 시네요. 일반적으로 흉가에 갔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랍니다. 그 자리에서 급사하는 경우와 흉가에서 귀신을 목격하고 집에 돌아와서 시름시름 알다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저 같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러 오죠. 강산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질문을 하나 더 했다. 그럼, 흉가에 다녀와서 괴한에게 당한다든가 이번에 백한 네가 소개한 의뢰인 남편 김유천처럼 자동차가 폭발한다든가 하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네. 네.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악귀나 악령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못 봤어요. 그런데 탐정님, 이제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 봐요? 그런 걸 다 물어보시고. 아니, 난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만 믿어. 수사상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아무튼 협조해줘서 고맙고 오늘 데이트 잘해. 데이트요? 전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했을 뿐인데. 베카가 의아한 눈빛을 던졌다. 흠흠, 옷차림하고 화장 스타일이 평소와 전혀 다른데. 목소리도 살짝 들떠있고 남자 만나는 일이 아니고서 베카를 그렇게 만드는 다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머, 탐정님 보살 다 되셨네? 하하, 그런가? 강산은 크게 웃고는 바로 백화신당을 빠져나왔다. 사무실에 있던 미나 태상에게 전화로 퇴근을 지시한 강산은 집으로 들어와 간단히 식사를 한 후 거실에 대자루 누워 사건을 정리했다. 흉가인 줄 알면서도 이사를 온 남자가 3개월 만에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 후로 개안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산에서 목매달아 죽고 자동차 폭발까지 있었다. 이 모든 죽음은 흉가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이 아닌 사람에 의한 범죄 같단 말이야. 늘 그랬듯이. 강산은 갑자기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그리고 혼자서 다시 흉가를 찾아갔다. 흠, 여기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단 말이지. 그것도 금고터리로 신출규모랬던 기준구가. 강산은 2층 주택의 옥상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다지 높은 위치는 아니었다. 거꾸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정원에 있는 돌부처상과 부딪혔단 말이지. 1층 처마 밑에는 제법 큰 부처상이 있었는데 대리석으로 조각된 것이었다. 그것이 이 집을 더욱 흉가스럽게 만들어주는 소품 같기도 했다. 한 뼈만 빗겨놨어도 흙바닥에 떨어졌을 거고 최소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을 텐데. 지난번 방문에 이어 강산은 이번에도 집 내부나 외부에 혹시 CCTV가 있을까 샅샅이 훑어봤다. 하지만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다. 흐, 어려운 사건이 되겠어. 소득 없이 힘만 쭉 빠진 채 발길을 돌리려던 강산이 갑자기 플래시로 정원 바닥을 비추었다. 어? 저기 담장 아래 흙이 좀 이상한데? 두어 걸음 걸어가 담장 밑을 살펴보니 최근에 누군가 파헤친 듯 안쪽 흙과 바깥쪽 흙이 뒤섞여 있었다. 누가 왜 마당을 파헤쳤을까? 다음날도 강산팀의 자료조사는 계속되었다. 태상아, 일단 기진규의 행적에 대해 먼저 알아봐줘. 아무래도 흉가 주인이었던 기진규가 김혜인 것 같으니까. 미나는 괴한에 의해 죽은 나상욱 사건 기사 난 거 있나 찾아봐주고. 잠시 후, 미나가 기사를 스크랩해 강산에 있는 소파로 가져왔다. 흉가 관련된 사건이라 기사가 제법 많네요. 강산은 흥미롭다는 듯 사건 기사들을 읽어내려갔다. 나상욱은 SNS에 주로 흉가 사진이나 체험담을 올리는 사람이었구만. 어? 그런데 흉가를 촬영하고 돌아오는 길에 당한 게 아니네. 나상욱이 괴한에게 당한 건 흉가를 다녀온 지 3일이나 지나서야. 그것도 자신의 집 근처 골목에서. 게다가 나상욱을 죽인 괴한은 경찰로 붙잡혀 현재 동남구 취소에 복역 중이고. 강산은 소파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서성거렸다. 아무래도 나상욱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강산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겨 있는데 태상이 강산을 소리쳐 불렀다. 탐정님! 기진규한테 크루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크루? 공범이 있었다는 거야? 네! 재밌는 사실은 예전에 기진규가 공범 둘과 함께 가정집을 탄 혐의로 용의산상에 오른 적이 있는데 중거부족으로 기소가 안 됐어요. 그 후로 기진규는 범죄에서 손을 뗐는지 사라졌고 나머지 두 명도 잠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태상의 마지막 말에 강산과 미나의 이목이 동시에 집중되었다. 그 공범 두 명이 흉가와 관련해 죽은 이영훈과 김유천이에요. 그래? 강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흘렀다. 드디어 연쇄살인사건에 거대한 입이 열리고 있구나. 다음날 태상에게 추가 정보를 받은 강산은 미나에게 동남구 치서에 가서 SNS에 흉가 체험을 올리던 나상욱을 죽인 범인 강석이를 만나보라고 지시한 후 자신은 고영미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고영미는 집에 없었고 태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강산은 수영장 뒤 주차장에서 그녀가 나오길 기다렸다. 오래지 않아 머리가 살짝 덜 마른 고영미가 스포츠 가방을 들고 차로 오는 게 보였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누구? 그녀는 강산을 못 알아보는 것 같았다. 아, 지난번에 백화무당 소개로 찾아뵀던... 아, 그 탐정님?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강산은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여쭤볼 게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일단 제 차에 타시죠. 강산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아직 점심 전이라 배가 고파서요. 식사 전이시면 같이 식사하시면서 얘기할까요? 아, 네. 그러죠, 뭐. 얼떨결에 그녀의 차를 탄 강산은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프런치 가게로 갔다. 그들 앞에 화려하게 세팅된 파스타와 샐러드 등이 차려졌다. 지난번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 남편의 죽음에서 벌써 회복된 건가?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남편도 없고 뭔가 집중할 게 필요해서요. 그렇군요. 그런데 남편 김유천 씨가 카센터를 운영했다고 들었는데요. 벌이가 괜찮았나요? 그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강산을 많이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죠? 강산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흠흠. 사소한 것 같아도 범인을 잡는데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탐정님은 정말 귀신이나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으시는군요. 아직도 범인을 찾아다니시는 걸 보면.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면 대답해 주시죠. 강산은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뭐, 괜찮았어요. 그럭저럭. 남편분이 예전에 범행에 가담했던 건 알고 계시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난 모르는 얘긴데. 강산은 앞에 놓인 파스타를 슬쩍 내려다본 후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럴 리가요. 두 분이 처음 알게 된 것도 사기 사건 때문 아닙니까? 강산은 태상에게 받은 정보로 그녀를 압박해 들어갔다. 고영미와 남편 김유천은 공범으로 사기를 저질러 각각 6개월과 1년간 폭격한 기록이 있었다. 흠흠, 그런 것도 다 찾아내시고 역시 대단한 분이시네. 고영미는 흥미롭다는 듯 강산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말와네요? 눈을 개슴츠레하게 뜬 고영미가 목소리를 내리깔고 물었다. 흠흠, 재밌는 분이군요. 당신이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분을 죽인 범인을 찾는 것. 정말 그것뿐이에요? 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신상까지 캔 걸 보면. 흠흠,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관심을 받다니 당황스럽군요. 강산은 어이가 없었다. 전 그냥 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같이 남편 죽음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여자는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흠흠. 과연 그럴까요? 고영미는 꽤나 자신만만한 눈빛으로 강산을 훑어보았다. 착각이 심하구만. 미인인 건 인정하지만 사람을 잘못 봤어. 난 미인보다는 사건에 훨씬 더 관심이 많거든. 오늘은 이쯤하고 가보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생기면 다시 찾아뵙죠. 강산은 고영미에게 머리를 숙이고는 자리를 떴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산은 미나에게 보고를 받았다. 탐장님, 동남구치소에 가서 강석이를 만나봤는데요. 그 사람 평소 나상욱하고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그래? 강산의 눈이 반짝했다. 둘 사이에 돈 문제와 여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석일이 계획적으로 나상욱을 죽인 거고요. 역시 흉가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구만. 나상욱은. 제 생각도 그래요. 나상욱은 그냥 우연히 흉가에 다녀온 다음에 죽은 것 같아요. 강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았어. 그럼 우리는 흉가의 주인이었던 기진규와 의뢰인의 남편 김유천, 그리고 목이 매달려 죽은 이 영혼의 관계에 집중하면 되겠네. 강산은 말을 끝내자마자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SUV 차량에 올랐다. 이번에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 이 영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이 영혼의 남은 가족은 올해 22살 된 딸 이진아 뿐이었다. 강산은 그녀가 근무하는 태국 요리 전문점으로 찾아갔다.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강산이 태국풍 인테리어를 한 음식점으로 들어가자 젊은 여자가 소리 높여 말했다. 혹시 이진아 씨 계신가요? 어? 전데요? 누구시죠? 이진아는 경계의 눈빛으로 강산을 바라봤다. 강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녀와 함께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셨어. 네. 하지만 잠깐이에요. 물론입니다. 강산은 바로 질문에 들어갔다.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 사취업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이진아는 작고 통통한 입으로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랬죠. 마음이 약해서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사취업자라고 다 떼돈을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빠가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어쩌다 그런 쪽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좋은 아버지였어요. 엄마 없이 혼자 절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흠. 그렇군요. 돈 못 버는 사취업자라.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가 평소와 달라진 점은 없었나요? 흠. 글쎄요. 그런 건 잘... 확실한 건 스스로 목숨을 벌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에 집중하는 눈치였는데 사취업은 빌려준 돈이 회수가 안 돼서 접을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아! 그녀는 뭔가 생각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큰 돈이 들어올 거니까 사취업 같은 거 안 해도 평생 저랑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평소에 허풍을 떠는 분이 아니라서 그땐 좀 의외라고 생각했죠. 그게 대략 언제쯤이었죠? 강산의 눈이 반짝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이요.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는 여럿이 나눌 돈을 잘만 하면 혼자서 차지할 수도 있겠다고 좋아하셨던 적도 있어요. 흠. 그렇군요. 나눠야 할 돈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강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강산은 태상을 다시 사무실로 불러 막바지 정보를 규합했다. 태상아, 일단 기진구와 김유천 그리고 이용훈이 벌인 사건을 확인해야 돼. 그게 풀리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힘들어져. 내 생각에는 10년 전에 세 사람이 큰일을 벌이고 잠적했던 것 같아. 아마도 완전 범죄로 끝났겠지. 굉장히 큰 건이었을 거고 당시 그들은 현금은 바로 나누어갖고 나머지는 사건이 완전히 가라앉은 후에 나누기로 했을 거야. 작물의 경우 10년 정도는 썩혀야 안전할 테니까. 네, 바로 찾아볼게요. 10년 전을 기점으로 미해결 상태인 절도 사건이나 금융 사건 위주로 확인하면 되죠? 태상이 자료를 찾아 넘기면 강산은 기진귀의 수법과 유사한 범죄를 출연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강산이 갑자기 번쩍 손을 들고 일어섰다. 잠깐, 이거 같은데? 태상과 미나가 동시에 강산 옆으로 모여들었다. 10년 전 일어났던 동남은행 금고토리 사건 범인은 셋이었고 모두 검은 복면을 썼어.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범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찾는 세 사람의 체격과 비슷해. 그때보다 다들 살이 붙긴 했지만 당시 30억이 넘는 현금과 은행 내 개인 대여 금고에 있던 100억 상당의 보석이 털렸는데 6개월 넘게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결국 미제 사건 어, 저도 그 사건 기억나요. 태상아, 이 CCTV 사진하고 우리가 확보한 세 사람 사진 모아서 정택수 영상 분석관에게 보내줘. 그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거야. 어머, 정택수 영상 분석관도 아세요? 그분 요즘 TV에 자주 나오던데? 미나가 깜짝 놀라 강산을 바라보았다. 미나야, 나 동남서에서 가장 검거율 높은 형사였어. 강력반의 신하, 안강선. 태상이 자료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택수 영상 분석관에게서 답이 왔다. 답은 간단했다. 세 사람 모두 동일인으로 판명. 좋았어. 결국 이 셋이 대형 사건을 저지르고 잠적했다가 하나씩 죽어나갔구만. 근데 누가, 왜, 이런 짓을. 강산은 이제 기진규의 유족을 찾아갈 차례라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도움이 될 만한 기진규의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보육원 출신으로 친척조차 없었다. 난감해진 강산은 기진규가 최근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 헤매다 거의 매일같이 동네 선술집에 들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산은 홀로 그 선술집을 찾아갔다. 테이블 4개에 마른 안주와 골뱅이소면, 치킨 등을 파는 허름한 곳이었다. 강산이 술집에 들어섰을 때는 초저녁이라 그런지 손님이 아무도 없었다. 골뱅이소면하고 닭 한 마리 튀겨주세요. 무표정한 중년 여사장은 금세 안주를 내왔다. 저기, 이 사람 아십니까? 강산은 기진규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강산의 질문에 선술집 사장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 아이고, 말도 못하게 귀찮은 손님이었어요. 술 먹으면 맨날 같은 소리만 하고 같은 소리요? 강산은 앞에 놓인 골뱅이소면을 섞으며 무심히 물었다. 자기 집 창고에 무슨 보물을 숨겨놨다나, 뭐라나? 혼자서 먹고 싶지만 자기는 의리파라 그런 짓은 안 하고 약속한 날짜에 친구들이랑 오픈한다나, 뭐라나. 아휴, 지겨워. 그 똑같은 레파토리. 내가 하도 듣기 싫어하니까 카센터 다니는 우리 아들이 가게도 오러 왔다가 그 양반하고 주먹다짐까지 했다니까요. 주먹다짐이요? 네, 그 후로는 뭐 호영호재하면서 잘 지내긴 했지만요. 그런데 우리 애가 왜 그 사람 죽은 걸 얘기 안 했지? 강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뭔가 생각난 듯 빠르게 물었다. 혹시 아드님이 다니는 카센터가 어디 있나요? 아휴, 거기 얼마 전에 망했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거기 사장님도 갑자기 죽었다고 하던데? 요즘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아? 그녀의 말에 강산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다음날 강산은 미나 태상과 함께 막바지 사건 정리를 했다. 역시 선술집 사장의 아들이 다니던 카센터는 의뢰인 남편이 운영하던 동남카센터였어. 태상아, 의뢰인 고영미와 카센터 직원 김도연 사이에 메신저나 메일 톡 주고받은 거 있나 찾아봐줘. 그리고 미나는 지금부터 고영미 미행 시작하고 만약 고영미가 김도연과 접촉하면 바로 나한테 연락줘. 네, 탐장님. 미나는 바로 출발했고 태상은 사무실 소파에 노트북을 내려놓고 빠르게 고영미와 김도연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 나갔다. 어, 탐장님. 이 두 사람 관계가 좀 이상한데요? 흠, 그럴 줄 알았어. 강산은 태상 옆으로 다가가 그가 찾은 자료를 보았다. 둘이서 보석을 처분할 곳을 찾고 있구만. 네, 주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장무라비와 접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한테 이 많은 보석이 어떻게 들어간 거죠? 기진규 일행이 10년 전 동남은행에서 훔친 것들을 이 두 사람이 다시 훔쳤겠지. 그 흉가에서 말이야. 그 과정에서 기진규와 이영훈, 김유천은 모두 제거된 거고. 강산은 갑자기 맥이 빠지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이 되자 미나에게 연락이 왔다. 동남 카센터 직원이었던 김도연이 고영미의 집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다. 강산은 태상에게 사무실을 맡기고 부리나케 고영미의 집으로 달려갔다. 고영미는 마뜩차는 얼굴로 강산과 미나를 집 안으로 들였다. 하, 이거 죄송합니다. 급히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도 없이 왔습니다. 강산은 어색한 분위기로 소파에 붙어 앉아있는 두 사람을 여유롭게 내려다보았다. 흠흠, 처음 이 집을 방문했을 때 나와 스쳤던 녀석이 역시 김도연이었군. 무례하시군요, 정말.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내가 범인을 잡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학교한테 죽은 남편 천도제 지내주려다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백화님 통해서 수고비 두둑히 드릴 테니까 당장 그만둬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범인을 잡았거든요. 흠. 미나는 그대로 서있고 강산은 고영미와 김도연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이봐, 아저씨. 남의 집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뭐하는 거야? 김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고영미가 만류했다. 일단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 얘기나 들어보자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강산은 두 사람을 날카롭게 한 번씩 쳐다본 후 입을 열었다. 지금쯤 동남서 형사들이 김도연 시집을 뒤지고 있을 겁니다. 기진규, 김유천, 그리고 이영훈을 죽인 증거를 찾으려고 말이죠. 참내, 이 아저씨가 뭘 잘못 먹었나? 성격 급한 김도연이 강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쭉 뻗자 강산 옆에 서있던 미나가 순식간에 그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렸다. 팔 부러지기 싫으면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다. 미나가 가볍게 김도연을 자리에 앉혔다. 제가 이미 김도연씨가 흉가에 드러들었던 것과 카센터에서 사장 김유천의 자동차에 손을 댄 것 그리고 이영훈씨 뒤를 쫓아 야산에 올라간 것까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흉가 앞 도로 CCTV하고 이영훈씨 집 근처 CCTV 영상은 확보하느라 꽤 고생을 했습니다만 카센터는 의외로 쉽더군요. 카센터 주차장이 바로 사거리를 끼고 있어서 당신이 사장 김유천의 차에 손대는 게 도로 CCTV에 모두 찍혔거든요. 뭐, 뭐라는 거야? 김도연은 말로는 부정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눈빛도 흔들렸다. 이 모든 것은 아마도 죽은 세 사람의 원조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그들은 10년 전 동남은행을 털고 다량의 현금과 보석을 탈취했습니다. 의외로 의리가 있었던 세 사람은 현금을 나눠갖고 잠적, 약속한 10년 후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흉가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훔친 보석을 숨겨놨으니까요. 그들의 리더격인 기진규는 아예 흉가를 사들여 옛 친구들을 맞을 준비를 했죠. 하지만 그의 가벼운 입이 문제였습니다. 강산은 잠시 김도연을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기진규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내뱉은 말 때문에 술집 사장 아들과 싸움까지 벌였지만 대신 좋은 동색을 얻었습니다. 바로 김도연, 당신이었습니다. 마침 당신은 기진규의 옛 동료인 김유천의 카센터 직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친분을 이어가던 중 당신은 기진규가 술김에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보석이 흉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고영미씨에게 들었겠죠. 그래서 당신은 기진규를 죽였습니다. 처음엔 기진규만 없으면 쉽게 보석을 독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진규의 옛 동료 두 명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매우 빠르다. 마음이 급해진 당신은 기진규가 말했던 창고를 뒤졌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고뿐 아니라 집안 어디에도 보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영훈이 흉가에 찾아왔고 마당에 묻혀있던 보석을 먼저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흠흠, 얘기를 참 잘 만들어내시는군요. 고영미가 고개를 한쪽으로 꼬고 강산을 비웃었다. 흠흠, 참 뻔뻔하시군요. 이 모든 걸 지시한 사람이 바로 고영미 당신 아닙니까? 아무튼 김도연 당신은 고영미 씨의 사주를 받아 이영훈에게서 다시 보석을 뺏은 후 그를 죽였습니다. 물론 스스로 야산에서 목을 맨 것처럼 꾸미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부터는 고영미 씨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강산은 고영미를 두려워지게 쳐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편 김유천 씨가 당신 둘의 관계를 눈치챈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보석까지 차지한 줄은 미처 몰랐겠죠. 흉가를 찾아갔던 김유천은 때마침 자동차가 폭발해 사망했습니다. 물론 김도연 당신이 미리 조작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강산은 미나를 통해 대상에게 받아온 자료를 보여주었다. 이건 그동안 두 사람이 범행을 모여하며 나는 대안의 역과 CCTV에 찍힌 영상들입니다. 이영훈에게 보석을 빼앗은 후 산을 올라가는 장면도 고스란히 찍혔더군요. 이래도 범행을 부인하시겠습니까? 강산의 말에 고영묘와 김도연이 도망이라도 치려는 듯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동남서 경찰들이 집안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산은 미나 태상과 함께 태국요리 전문점을 찾았다. 이영훈의 딸 이진아가 지배인으로 있는 식당이었다. 어머, 어서 오세요. 강산을 알아본 이진아가 창가짜리로 안내했다. 탐정님 태국요리도 드실 줄 아세요? 미나야, 나 미식가야. 강산의 말에 태상과 미나가 깃히 웃었다. 하참, 얘들이 사람 무시하네. 네네, 어련하시겠어요. 그런데 탐정님, 고영묘와 김도연 집에서 뭐가 나왔대요? 응, 범행에 사용했던 장갑이랑 보석이 고스란히 나왔나 보더라. 와, 완벽한 증거가 나왔네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한테 이렇게 색다른 요리 쏘는 거 아니냐. 모두 말만 해. 다 살 테니까. 어머, 그래요? 미나는 신이 난 듯 자신이 알고 있는 태국요리를 모두 주문했다. 테이블이 금세 가득 찼다. 미나야, 너 이걸 다 먹을 수 있겠어? 남으면 포장해 가면 되죠. 이거 전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똠양궁, 파타이, 개살볶음밥. 뭐 하나 놓칠 수가 있어야죠. 탐정님, 저 나름 미식가인 거 잊으셨어요? 잠자코 있던 태상이 불쑥 끼어들어. 흐흐, 미나, 넌 미식가가 아니라 대식가겠지. 어휴, 난 보기만 해도 벌써 현기증이 난다. 무슨 소리? 오늘 밤새 마실 거 생각하면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아직 주문할 요리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맛있게 즐기세요. 흐흐. 강상과 미나, 태상은 기분 좋게 웃으며 태국요리의 짙은 향연을 만끽하기 시작했다. 양식의 보도 그 scandula길 emphasized. limited 계란랐으니까